공소장 총 15개 혐의로 이미 9월달에 기소가 됐던 사문수 위조죄를 합하면 15개가 재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정심 기소를 전후해서 조국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자신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가 자주 그러하였듯이 그런 폐북 정치에 능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나 현직을 잠시 물러났을 때도 폐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의사를 여과 없이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죽창과 구토가 나오는 책 등과 같은 표현은 그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던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한 표현들입니다. 11월 11일 그의 처 정정심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김없이 형식적인 사과의 글과 아울러서 글의 후반부에는 자신의 의도와 섭섬함 이런 부분들이 잘 버물려져 그런 문장들이 등라하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글의 마지막 부분이 글을 쓴 중요한 의도를 표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페이스북에 실린 조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내가 구속 기소에 대한 되었기 때문에 사과의 말을 전하지만 그가 페북에서 하고 싶던 진짜 이야기는 자신을 구명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 재직 시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한 적도 없다. 그가 30여 일 정도 법무부 장관으로 머무는 동안 그의 말과 행동은 상당 부분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모아졌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자신의 의도를 관찰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나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가 페북에 글을 올린 매우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자기 구명을 위한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그런 호소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며 제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본혹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맹호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정정심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마음을 또 물증으로 굳혔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정정심과 조국이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여전히 처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페북 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페북을 이용했고 또 이번에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페북을 이용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본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과 인간의 불완전상을 염두에 두면 그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그가 민정수석으로 장관으로 입각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렸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장의 입장으로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족을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가족들의 어두운 죄상이 낱낱이 세상에 밝혀지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족 전체와 자신을 내몰고 말았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가 그렇게 좋은 기회들을 자신이 물러남으로써 가족들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왜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의심이 들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사건으로부터 제 자신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나아가야 될 때하고 물러가야 될 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 삶의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